자, 김재환 씨의 가장 자신 있는 아이돌 포즈와 표정 3종 세트를 보고 싶습니다. 야, 야, 야. 재환 씨 많이 웃기거든요. 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재환 씨. 난 재환이가 되게 웃겨. 첫 번째. 첫 번째 포즈. 하나. 거기 잡는 거부터 느낌 안 좋은데요, 지금? 야, 혹시 이거. 혹시 이거 아니지, 여기 잡아봐. 이거 잡는 거부터 일단 지금 느낌 안 좋은데.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찰칵. 오케이.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대박. 200개 해야 되는데. 아니, 계속 갈게요. 지금 노래 많이 남았거든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자, 표정. 화난 표정 하나.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귀여운 표정. 찰칵. 옷걸을 입고 다시 갈게요. 찰칵. 옷걸을 입고 다시 갈게요. 감사합니다. 재환 씨가 잘 살립니다.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감사합니다.